콩비지 ㅈㄴ 좋던데 콩비지 QBZ라는 총이 있는데 와 그거 뭐 M4보다 좋은거 같은데 근데 널렸어요 널렸어 그러니까 아이템 근데 솔직히 그런거 좀 별로 싫어하는데 또 배틀그라운드 또 아이템 먹는 맛이 있는데 집에서 못 먹으면 사람 잡아서 먹는 맛 근데 아이템이 너무 잘 가고 있네 아직 미션 하나 됩니까? 새로운 미션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놓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일단 운이 나세요 어 미션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놓지도 말고 따지도 않고 M2한테 얘기하겠어 딱 적절하게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적군이 어? 와 이거 빨라 쳤네 12시요 12시에 푸진딸 선수 250개 남자답게 300개 어떻습니까? 12시까지 가겠습니다 남자답게 300개 그냥 목볼치 하나 차고 주십쇼 남자답게 남자답게 목볼치 어떻습니까? 부담없이 얘기하세요 어 힘들다 힘들면 힘들다 아니면 콜이면 콜이다 그렇지 반격이 좋겠군요 콜 좋아 바로 뼈 잡고 목볼치 12시까지 푸짓 오케이 콜 라파하이 라파하이 터본 얘기 많이 하세요 12시까지 데스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2시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네 살만해서 얘가 점수가 어떤지는 모르겠네 종종원님 안녕하세요 성진경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늦게 모두 발동해야지 엠화제 4일동안 방송 못해갖고 지금 많이 굶주리다 아 많이 굶주리고 있다 아 크렁이 꾸여님 안녕하세요 자본하게 자본하게 카운터 좋고요 아 샤이닝 아 그 맞다 충신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우리 반전일수님 아우나 반전일수님 있으면 또 미션 좀 바꿔달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때 지금은 요즘 바빠갖고 기가 쌓을 시간이 없는데 또 사만원 미션 있죠 바꿔달라 해야지 자쿵 아이잉 와우 참참이 자이언트 까지 완벽하다 어우 느낌이 좋다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밥상이다! 그어차! 어우 푸진명이다 자 푸진미션 또 맞습니다 빨리 빨리 들어올 때 들어와 와 이거 뭐야 아이씨 아아 이건 아니다 아 존나 아파 와 뭐 슈돌이 나오냐 히히히 서비스 스윙 이 판 이긴 다 샤이니ilen 미션을 받으니까 또 이거 힘이 확 나는데 바로 승난각인데 오랜만에 푸진 가나? 푸진 딱 받고 미션 받고 딱 오늘 딱 배틀그라운드까지 딱인데 오랜만에 두달만에 배틀그라운드라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벽까지 갑시다 다운자 우당탕탕탕 와당탕탕탕탕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주 돌 위험했다 킹 지금 파란다 유저 어 망치고 뭐 물을 수도 있고 뭐 망치 아아~~이거 맞네 존나 아프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리 존나 아픈가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아 이걸 또 맞네 에휴 몸 늦었다 자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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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게잖아요 해외들 에마젠이 좋은 밤이요 좋은 밤입니다 과연 좋은 밤이 될지 안될지는 이 데스에 의해서 승리를 하느냐 마느냐 오늘 과연 푸진은 가는가 초코파이님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시는거 맞죠? 아니에요 4일밖에 안됐어요 얼마 안됐지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상대는 원투가 나올까봐 킹은 연잡이 최고지 와 슈돌 슈돌에 그냥 빨려들어가는 오 뭐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와 Vay 으아아아 으아아어어엇 뭐야 쁘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HO 존나 짜증나네 뭐 또 이래만냐 아아 codna 어이없네 존나 짜증나 정대원님 안녕하세요 아 또 이래 지냐 아 뭐 잊는거지 푸진 좀 올라가자 인간적으로 푸진 간적이 없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랜만에 보내 멀마 인마 멀마 인마 어우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알아요 큰일 날뻔 했네 내 뒤에 사람 구경맨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인지 알아요 멀마 인마 이랬는데 와봐 안맞냐 아직 희망이 있다 어 뭐야 이걸 왜 맞아 아 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에너지 무너지지 않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아 아 아 아 아 자본하게 자본하게 와 여기 저거 카이 맞네 야 이거 왜 안 막아지냐 아 아